대전 대덕구가 급증하는 1인 가구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대덕구는 5년간 470억 원을 들여 주거와 안전, 일자리 등 5대 분야 40여 개 정책을 시행하고 청년 인턴제와 1인 청년 창업, 중장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모바일 안부 확인 서비스 등을 추진합니다. 지난 8월 말 기준 대덕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0%가 넘고, 특히 인구는 감소세인데 비혼과 만혼, 핵가족화와 고령화 등으로 1인 가구 증가세가 가파른 상황입니다.